이렇게 뭐 떨렸습니까? 하던거? 다음주일 기다린거 같은데 준비를 안하셨습니다 남자분이 되게 예쁘셨대 이쪽으로 와서 너무 기회를 하고 다시 원이 치기 원이 치기 원이 치기 오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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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 아니 왜 아기 아기 오 어디 오! 미안해! 미안해! 지연아 괜찮아? 오! 괜찮아 이제 즉석을 해 줬어? 괜찮아 이사 우리 태연이 괜찮아 거기 가서 다쳤어? 우리 태연이 너무 잘하잖아 마지막에 짠 해야지 태연아 오는 게 너무 사실적인데? 우리 짠 한 번 하자 짠 우리 짠 한 번 하자 짠 우리 친구들 짠 하고 마지막에 짠 다시 한 번 하자 그만 찍어놔요 이제 이리 봐봐 네이네